개념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게 영적인 영적인 그 싸움에서 맞습니다 광화문이 이기고 있는 거죠 그 장소에 몇 명이 모였냐 이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이게 배후의 정치적인 그런 이런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적으로 하면 목사님이 계시니까 영적 운동이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당은 영적 이전에 이념적 정치적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문제와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강훈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지금 왜 그만큼 대한민국 건국사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건국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늘 그래요 대한민국 어떤 교수도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1번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그 해박한 지식을 쉽게 또 이렇게 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교수 중에 없습니다 없죠 전 목사님 외에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념 영적 두 가지 운동이 연동이 되면서 지금 저만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영적인 부분에 또 일반인들도 많이 동참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정치 이념적으로 상당히 옳고 내가 모르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들어보니까 다 옳다는 거지 그게 이제 연동이 돼서 지금 저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자포들은 지난 17일이 집중 집회예요 자포들이 한 달에 촛불 행동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집회하는 날이 있어요 지난주에 집중 집회 10월 17일인가 그랬는데 몇 명이 왔냐 4천명 왔어요 실제로 보면 한 4만명 와야 돼 4만명 작게 와도 4천명밖에 안 왔어요 불이 다 꺼졌네요 동력을 저는 저부터 상실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동력 상실했다 우리도 해야만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요